안녕하세요. 서미선입니다. 오늘은 퀸을 소개해드릴게요. 퀸은 스테인리스 냄비에요. 18-18 T304 계열의 스테인리스 재질로 이루어졌죠. 그래서 내구성이 아주 강하고요. 열 전도율이 높아요. 보시다시피 퀸은 스티물이 존재하지 않아요. 스티물로 인해서 맛과 향과 영양분이 빠져나가거든요. 그러면 퀸은 스티물이 없기 때문에 저수, 저유, 저열, 저염, 다층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. 영양수가 파괴되지 않고 맛과 향이 살아있는 건강하고 다양한 요리를 퀸을 사용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저는 다층요리를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다층요리 하시면 생소하실 텐데요. 1층은 국을 끓일 거고요. 2층에는 꽈리고추와 가지를 지고 3층에는 계란찜을 할 거예요. 한방에 국과 반찬을 다 끝낼 수 있는 거죠. 네, 그러면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요리에 쓸 재료들이에요. 묶은 성격과 퀸을 많이 넣은 거예요. 그리고 양多가지 콜라 hearth. 호박이 장비uts은 그렇지 않아서 아무리 cuando 나을 도와줍니다. menstru성이 어려워요. 이제 writing 한кол Centur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한 번에 국과 반찬이 만들어지는 다칭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.